오늘 가장 첫 번째 소식은 정말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그런 엘리자베스 이왕 한국도 한 번 오셨죠. 한국도 오셨는데 돌아가신 그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딱 한 단으로 압축하게 되면 책임감과 함께한 인생 그렇게 보겠습니다. 책임감과 함께한 삶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런 영면 소식을 접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책임감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한 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공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책임감이라는 단어죠. 개인의 삶에서도 책임감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지금 천방지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준석을 보더라도 그냥 떠오르는 것이 참 무책임한 친구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책임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성실히 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라는 단어 자 이제 그래도 참 병고를 겪지 않고 병안을 갖지 않고 참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런던 브리치가 무너졌다. 찰스 3세가 이제 국왕 역할을 대신하겠네요. 13일부터 한 10여일 정도 여왕의 유해를 아마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는 모양입니다. 참 온화하고 아주 멋진 분이었죠. 제위기관도 아마 역대 영국왕 중에서도 가장 긴 분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나 또 중앙일보도 일면 톱기사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구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썸네일 제목으로 여왕이 하늘의 별이 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시적이죠. 하늘의 별이 되다. 영면, 서거 이런 것보다도 하늘의 별이 되신 거죠. 영국민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뉴스에 실린 젊은 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보면서 아마 이것이 영국 국민들의 지금 심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국 여왕을 떠올리게 되면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2013년도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또 리더십 같은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면 이 책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데요. 책 제목은 퀸 엘리자베스 2013년에 나왔네요. RH 코리아에서 발간했고 그리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벨드 스미스가 이런 책이었는데 다른 책들과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영국 왕실이 수많은 그런 작가들 가운데 이분을 선택한 거죠. 셀리베드 스미스를 선택해 가지고 일종의 자서전은 여러분들 아시죠? 자서전은 주인공이 구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작가가 다듬어 쓰는 것을 자서전이라고 하고 또 평전이라는 것은 작가가 취재를 해 가지고 주인공 이야기도 듣고 주인공 주변 인물들도 이야기 듣고 해 가지고 작가가 쓰는 것이 바로 평전인데 영미 쪽에서는 평전 장르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구수를 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참 드물죠. 이제 호암 이병철 회장 이런 경우는 호암 자전은 있지만 호암 평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억이 나는 것은 박태준 회장에 대한 박태준 평전 제가 썼던 동원그룹의 김재철 평전, 평전이죠. 평전도 참 그 나름대로 묘미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주인공의 유소년기 생존한 친구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인들을 다 추적하게 되면 마치 일종의 그런 수사관처럼 개인의 삶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셀리 벨드 스미스가 쓴 퀸 엘리자베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겸손의 리더십 이 책은 지금 중고판 밖에 구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평전을 그리고 아마 읽으시면서 작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직접 함께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런 감탄사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작가가 묘사하는 그런 언유라든지 이런 소위 언어구사능력이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젊은 날, 나이가 드셨어도 아름다웠지만 젊은 날은 참 이뻤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젊은 날인데 1952년 2월 6일 날 제2에 올랐겠네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 수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많은 그런 수상들을 자기보다도 일종의 나이가 수십 년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대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위험을 잃지 않고 존경심을 받았던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킹 조지 7세가 서가하고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됐다. 이게 1952년도 2월 6일이고 조금 전에 소개했던 퀸 엘리자베스 엘더 셸리 벨더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은 평전에는 아주 귀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진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것이 10대 때 이제 몰락한 그리스 왕가의 아주 젊은 청년이었던 훗날 부군이 되는 필립경을 만났을 때 그 두 사람이 이제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시점에 시선이 탁 마주치는 그런 광경을 사진기자가 포착했는데 정말 세계적인 사진입니다. 거기서 그냥 사랑이 싹 뜨게 되는 그런 사진인데 흑백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인데 그때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어? 이거 이상하다. 그 당시에는 여왕이 아니죠. 여왕이 아닌데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런데 참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랑복, 남편복도 참 좋았습니다. 이제 대개 보게 되면 영국의 여왕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부군을 누구를 선택하냐가 참 중요한데 뭐 일푼도 없는 몰락한 그리스 왕가의 왕자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해군 생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참 필립스 경이 여왕보다 약간 뒷절이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외조를 참 많이 했죠. 정말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런 재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군되는 필립스 경이 정말 헌신적으로 역할을 했고 그 필립스 경에 좀 말이 험했던가 봐요. 그 말 실수를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핀잔을 받는 그러나 두 분 사이에는 두 명의 아들이죠. 한 명의 여왕인 저 딸인가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게 결혼 생활에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엔공주도 파혼을 했고 잘 아시다시피 찰스 황대차도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자신 이야기니까 본인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어쨌든 좋은 신랑을 만나서 회로했고 또 특히 그 신랑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게 영국의 여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아주 충실한 그런 지원자로서 역할을 했던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여왕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이 퀸 엘리자베스의 평전을 읽으면서 갖게 될 생각은 이분은 정말 책임감이 강한 신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조지 6세죠. 아버지가 조지 6세인데 그 아버지가 단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단점이 아버지가 말을 좀 많이 더듬었어요. 지금은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했지만 1950년대만 하더라도 라디오 방송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거나 호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조지 6세가 2차 세계대전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다른 아버지가 말을 더듬는데도 불구하고 대국민 연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계속해서 그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런 걸 보면서 퀸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인상 깊게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죠. 저렇게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을 함께한 그런 자리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의 무원의 유산, 무원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정말 평생 동안 영국 국민들과 그리고 또 세계인들에게 큰 기회를 했고 거두절미하고 그냥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에서 제가 떠올린 것은 정말 책임감과 함께 평생을 그렇게 한 그런 여왕이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 참 성공도 할 수 있고 책임감이 있어야 주변의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책임감이 있어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하늘에 별이 된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책임감이라는 한 단어를 확실하게 이렇게 부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하면 떠오른 한 단어는 책임감이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공조직이 공적기관으로 수행해야 될 책임감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책임감 감사원장이 수행해야 될 책임감 검찰이 수행해야 될 책임감 이런 거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좀 더 나라가 정상으로 되돌아가서 반듯하게 한다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맡은 그런 역할이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과업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가 주는 메시지가 신대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